와,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.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,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. 그래, 꽃 향기가 나. 하지만... 어? 뭔가 이상하네? 에이,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. V.I.P.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봐요. 릴리! 릴리, 들려? 릴리! 드론을 먼저 올라가니... 진화했구나. 평범한 녀석은... 아니야. 슬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